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승부 5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수요일 같은 월요일, 한 주 잘 시작하셨습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최영일입니다. 진정성, 사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발생 5년에 처음으로 고개 숙인 옥시 측의 태도는 과연 진정성이 담긴 사과였을까요? 정면승부 3부에서 피해자들의 입장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오늘로 임기를 끝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2부에 연결해서 소회를 들어보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새누리당이 내일 20대 국회 첫 1년을 지휘할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운명도 내일 결정이 나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두 당의 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분주했던 정치권 움직임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내일인데 3파전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혼전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인데요. 일단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들의 친소관계 또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초선 당선자 모두 새누리당의 122명 가운데 45명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3명하고 친분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참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친박계가 지원하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의 성향을 보이는 당선자가 7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그것도 아주 관심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한번 보면요. 나경원 의원은 대중적인 이미지, 대중적인 인기가 장점 아닙니까? 거기다가 쇄신 또 깨끗한 이미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연 정치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약간 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정진석 당선인은 나경원 의원의 약점이 강점인 거죠. 개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당내에서 친박 처가 대화도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야당의 노예한 정치인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랑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어떤 거냐면 18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19대 때는 또 국회를 떠나 있었죠. 그래서 국회를 떠난 지가 좀 됐다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유기준 의원 경우는 최고위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당과 또 정부에서 역할을 두루했다라는 것이 장점이겠지만 친박계에서 또 청와대에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마했다는 점 또 어떻게 보면 자리를 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선 당선인들의 경우에는 이들과 좀 교류가 적었던 것도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는 내일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에는 새 원내대표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예측 불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낭대회 개최 시기를 내일 결론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내대표는 하루 늦게 5월 4일에 선출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일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척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연기론 그리고 조기의 열자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 여기에 더해서 절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 열자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거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7월 이때는 7월 8월은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을 받지 못할 거다. 그리고 연말 내년처럼 미루지 않으니까 대선 관리해야 될 지도부 발전이 너무 늦어진다. 그래서 정기국회 직전 혹은 정기국회 직후 추석 연휴 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경우에 전당대회 시기 문제를 놓고 김종인 대 문재인 대 대결 구도. 또 친문대 비문대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리는 있는 주장이긴 한데요.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전당대회 가지고 집안 싸움버리드니까요. 여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한테 뭐처럼 1위를 빼앗았는데 다시 1위를 내주는 그런 결과를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어느 쪽에도 조기 개최인지 아니면 연기 쪽인지 어느 쪽에도 쏠리지는 의견이 쏠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선인 그리고 당무위연석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또 결과에 따라서는 더 뒤숭숭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호남 패배를 놓고 말이죠. 김종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김종인 대표를 흔드는 발언을 계속 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당권 도전의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미애 의원 경우에는 호남 패배의 원인은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으로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 거다. 이렇게 김종인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오늘 전북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당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그런 찰나에 당을 구출해서 일당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렇궁 저렇궁 이야기하는 것. 그거 온 당시 아는 거다.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강도롭게 어떻게 보면 불쾌감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의 연기론을 반대하는 인사 주로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아니지만 친문 쪽 인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김종인 대표 오늘 의미 있는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호남대망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권 주자를 선정할 때 전북 민심이 신뢰할 수 있는 대선 주자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그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일 회의에서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인 대표는 5일부터 우리 나흘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김종인 대표도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종선 이후 처음으로 지금 나흘이 될지 엿새가 될지 모르는데 휴가의 화두가 무념무상이랍니다. 마음을 비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휴가의 끝이 무념무상 구상의 끝이 정말 어디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내일 좀 가늠할 만한 그림이 나오면 좋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3부예요. 우원식 의원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더 물어보도록 하죠. 한편 국민의당 말이에요. 박준영 당선인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박준영 당선인은 과거에 국민의당 합류하기 전에 신민당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신민당 당시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 모 씨로부터 3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례대표 후보에 들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도 또 별도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 모 씨로부터 받은 3억 6천만 원이 결국 박준영 당선인한테 선거자무금으로 쓰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박준영 당선인은 오늘 검찰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해가 있었다.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전 빠르면 5월 안으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 정치 깨끗한 정치를 말해왔는데 조금 이제 난감할 텐데 당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당의 공식적인 사과라든가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 당규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당 당원에 보면 당원 11조 2항입니다. 뇌물이라든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렇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면 당원을 물론 출당이라든가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당원권이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준영 당선인이 정말 돈을 받았는지 그건 아직은 잘 모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나오겠죠. 물론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서 말씀하신 깨끗한 정치 그런 새 정치 그런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포장 031-497-0561 크린웨어 테크 크린웨어 테크 집진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웨어 테크 집진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린웨어 테크 크린웨어 테크 집진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